디케벤 트롯 가야시오 시오시오 오늘 100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인생 105세까지 산대는데요. 우리도 정말 어느새 100회까지 흘러왔네요. 자, 온도히 화사한 봄날에 양미자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하고 정말 구절구절이 애간장을 녹이는 이미자씨의 제2의 이미자씨라고 불리는 양미자님께서 아내문에 의해서 인생길 라그네길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미자씨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문에는 피는데 아내문에 피는데 아내문에 아련히 떠르는 그 모습 잊을 길었네 아내문에 피해가 져도 달이 떠도 가슴 깊이 새겨진 아무 그 사랑을 전할 길은 없는가 아내문에 피해가 져서 젖은 꽃송이 아내몬에 치는가 널빛에 피어나서 쓸쓸히 시끄러울 줄이야 마음받쳐 그 사람을 사모하고 있지만 어머 그 사람을 잘낼 필요는 없는가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한때랑은 고생을 사라 부모님 술아 떠나 이 못난 자식 보라치는 길이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설 때가 나를 내게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이 어리석게 속아서만 살 수 있나 진실한 사람 앞에 목숨을 걸자 불같은 젊은 가슴 피가 뛰는데 무슨 일 못할수나 못 이룰수나 하늘이 부러져도 소상할 때가 나도 내게 인생 나이 어리석게 속아서만 살 수 있나